감동 감동은 무엇인가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동이 물결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폭풍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얼마든지 찾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감동입니다. 친구들은 좋은 추억들을 쌓아가며 감동을 나누며 우정을 돈독히 합니다. 연인들은 선물과 이벤트를 통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며 사랑을 전합니다. 회사는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어 상품을 구매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이 감동입니다. 실은 일상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을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존귀한 자구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고 믿게 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일상과 사람을 통해서 이 얻은 감동을 또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셨구나 그런 감동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육해공의 생물을 다 동원하셔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런 감동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시기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고 교제하게 하셨구나라는 감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들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감동만 있는 하루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매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멋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며 감동을 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며 감동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감동을 주고받는 일 때문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와 희생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감동이 아닌 다른 감동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담겨있는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고 1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던져주는 도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죄 때문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층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입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무엇인가. 내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고레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려보내야지 고레스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큰 대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 큰 넓은 제국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갖는 마음들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그 넓은 제국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전의 제국들이 식민지를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 지역으로 옮겼고 다른 나라의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그 나라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서로 섞여 살면서 혼혈족이 탄생하게 했고 그 혼혈족으로 인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주하는 과정에서 포악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감을 많이 샀고 또 무장 봉기들이 제국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해서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바벨론은 개조 정책을 썼습니다.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개조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에게 사대사상을 갖게 해서 사대사상을 품은 그 지도자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것은 노예의식이 있어서 다시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지도자, 굳건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아,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고민 연구하다가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파사의 식민지 정책이 유화 정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유화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포로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대신 조공은 빠지지 않고 바쳐야 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돌아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을 건축하고 마음껏 그 신을 섬기라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묶어놓고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줌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정책이 유화 정책입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도 큰 혜택을 보게 된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의 조서입니다. 이 남유다의 귀한과 성전 건축은 자신들의 독립투쟁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함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레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고레스가 준 혜택을 3절에서 11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고레스가 준 혜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세우러 누구든지 돌아가도 좋다. 필요한 것 요구하는 것 다 도와주겠다. 성전 그릇들 다 챙겨가라. 이것이 고레스가 준 혜택입니다. 누구든지 가도 좋다.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다. 성전 그릇 다 챙겨가라.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레스가 제국을 잘 다스리는 것들을 살피고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이 항상 북쪽으로 진국해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자신들의 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세계사의 그러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북진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강성한 모습으로 그 길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정이 돼야 했습니다. 든든해야지만이 파사의 전의대의 역할을 감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 포로된 식민지 국가들을 다 돌아가게 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게끔 그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이런 대박이 터진 것은 하나님의 감동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넓은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남유다는 귀한과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파사에도 남유다에도 서로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받은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택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고레스를 기름 부음받은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감동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 평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위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아름다운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한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들을 만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기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한 기관장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실한 가장이 거룩한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가족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감동하시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관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세계가, 국가가, 교회가, 가정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만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파사왕 고레스의 정책으로 본국에 돌아갈 기회가 열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기간은 달라도 잠시 고민들에 빠졌을 것입니다. 전부 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가자 고국으로 하자 성전 건축 이렇게 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떠나올 때 두고 온 재산들이 이미 다 남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 봤자 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땅에서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까운 것들 두고 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4개월 걸리는 귀국길의 위험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인가 네 번째는 성전 건축에 시간과 땅과 물질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또 고생이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갈등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정이냐 도전이냐 편안이냐 가치냐 이 하나님의 감동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건적으로 의지를 누르고 선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부터 한결같이 선택을 요구하셨고 선택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그 귀한한 백성이 약 5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름은 기록할 수 없었지만 그 가문과 그 족속과 그 직분들은 다 열거하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드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가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부응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감동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순정했다고 해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그 정도의 복만 누리고 살게 되었을 뿐입니다. 일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씀으로 감동하십니다. 환경으로 감동하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 중에 감동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시는 감동입니다.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창한 것은 일생에 몇 번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전을 위해 하길 원하시는 그런 감동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구와 희생으로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우리들에게 자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스쳐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받긴 받았는데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에 부응하면서 실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감동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이번에는 스쳐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정말 거기에 부응해서 실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수고와 희생을 해야 돼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죄냐 이런 마음들이 압도적으로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에 이런 마음들이 들면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쳐 흘려보낸다고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이파이브하는 순간을 놓쳤을 뿐입니다. 실천하면 감사와 기쁨과 자신의 대견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하이파이브하면서 자신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붙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스쳐 흘려보냈다고 뭐 인생의 큰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에 부응하고 그 감동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실천하게 된다면 자신의 신앙에도 자신의 삶에도 큰 복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공동체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 민감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 1번을 두는 그런 마음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상을 보는 습관들을 길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쏟는 그런 의지들을 자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의 영적 민감성이 발달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분이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부응하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감동을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스쳐 흘러가는 것이고요. 감동을 받았는데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동에 부응하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로 우리를 감동시킨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과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